진짜 걸리는 거 맞아! 확실해! 걸었대요 걸었대요! 어떡해 어떡해 그런 거야! 아아아아악 나왔다! 벌써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늘은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아오 오늘은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자가 가시죠 감사합니다 잘하는 맛있을더라 나이도 나이도 손질을 안하고 냉동하면 별로 안좋은데 그냥 수월했을때 냉동하면 거의 쓸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캡닭새끼 핫도그앤또리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팔물입니다 지금 이제 날물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나와있는것은 예초리방파제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사용할로드 네드포셋 GP7-500 닐은 네드포셋 비하패 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50호 봉돌 와이어케브라 직결반을 14호를 쓰고있구요 전복 11밑자리를 8조각으로 해서 좀 작게 쓰고있습니다 요새 입질이 예민해가지고 오늘도 돌돔낚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캡닭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짜 가자 오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짜 오짜 미쳤는데 오짜 오짜 한번 가자 빨간색이 오짜 바람이 쎄서 빨간색이야 음 잡으어 오오 왔어 뭐야 빨간색이야 ㅇ 오 watched 오이 왜 이만치겠지? 걸렸어? 아이씨 빠졌다 에이 아이씨 아아 나이씨 빠진 사람은 무섭다 오 야 왔잖아 때렸잖아 왜 뭐해 겁나 내려갔구나 진검은 안돼 뚫었지? 왔다 아이씨 바보 아 왔는데 아 너무 멋졌지? 또 꽂았는데 와 아아 아까도 세게 꽂았는데 아니 지금이 진짜 꽂은거야 뭐 정실도 하나 놓고선 얘는 제일 많이 꺾었다 애들이 있어 애들이 있어 그런데 애들이 제일 많이 꺾었어 지금도 지금도 지금 확 가져가 어느 정도 가져갔는데 뱉어버린 예민해요 예민해요 지금 입질하는데도 안 잡혀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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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걸었어 걸리는 거 맞어? 확실해! 걸었대! 걸었대요!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걸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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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은 거 맞어? 왔어? 어때요? 어때요? 어? 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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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커! 야! 나 한 번 가만히 해! 가만히 해! 우와! 우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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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프다! 우와! 나왔다! 우와! 크다! 오짜다! 나왔다! 오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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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올라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깜짝 놈이에요! 우와! 대박! 우와! 대박이다! 빵! 대박! 진짜 커! 우와! 진짜 커! 대박! 우와! 제일 큰 거 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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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오짜! 오짜 사왔어! 오짜! 야야야야! 주작 그래봐! 미션 성공이야! 주작 그래봐! 아니! 딱 50! 딱 50이야? 딱 50이지! 딱! 어! 그러네! 딱 50! 딱 50! 딱 50! 딱 오짜네! 딱 오짜네! 와! 진짜 크다! 아! 빵이 그런데! 잠깐만! 너 바늘 좀 빼자! 어! 아우! 잠깐만! 이건 뺄 수 있게 빼줘야겠다! 어떻게? 그치! 원투로! 아! 축하합니다! 잠깐만! 틀어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자! 감성놈! 금옥입니다! 여러분들! 아! 감성놈을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감성놈은 금옥이기 때문에! 자! 육자되서 낮을 만나자! 자! 잘가라! 자! 잘가라! 빠이빠이! 박셰! 자! 손맛은 맞습니다! 잘가라! 아! 해냈다! 뿌듯하다! 와! 아이고! 4월 21일날! 오십이 돌돔 잡고! 이제 한달 넘긴! 이토록! 나왔는게! 감성도 못하려니! 어이구! 어이구! 카르반도 들어왔어! 카르반도 들어왔어! 배고파요? 어머 깜찍이가... 카르반도 잠깐 들어 왔네 엄마가 정리하는 동안에 엄마가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줘야되겠다 깜찍이 이리와! 이리와! 깜찍아! 이거 맛있었죠용? 응! 먹어! 먹어 깜찍아 응 아 잘 들어서 들어오네요 먹어 좋으니까 이제 놀고 나갈까요 응? 먹어 깜찍아 괜찮아 먹어 깜찍아 먹어 너 엄마가 정리하는 사이에 언제 들어왔어? 아 참 뭐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 별로야? 다른거 줘? 너 안 먹으면 풍자 준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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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찍이 자 이제 빨리 육수 끓이자 여보 샐러드 넣어서 술안주로 먹어줘 육수 채 있잖아요 아직 걸려 안 걸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보다 일단 술안주 안주가 푸짐하고 자 이제 혼돈 잠시만 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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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라발발밸타 스마펫트맛 아주라의 총자 스마펫트 잡아 스마펫트맛 들어가면 된다 칼국수 감자 안 들어가지? 양파랑 잠시만 밥 먹자 아까는 돈은 700으로 하는데 이제 끓기 시작하면 어떤 맛이 나야 되냐면 후추하고 넣어서 두개합니다 저거 온 육수 있죠? 말씀드렸죠? 냉면집 가면 딱 따라주는 온 육수 있지 온 육수 색깔하고 똑같이 색깔도 온 육수 색깔이잖아 온 육수 색깔에다가 이렇게 간장은 좀 들리면 온 육수 색깔 나와요 지사리 박어! 지사리 박어! 다 던져내려고 했는데 그냥 그냥 붙여야겠다 그냥 사이면 되겠어 황금포차식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됐네요 비가 아직도 줄을 줄입니다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아 뜨거워 추운데서 넘떨어서 낚시했더니 어휴 힘들었는데 뜨끈뜨끈한거 들어가니 속 풀리겠네 어휴 아 방금 포츠하고 씨 똑같아 어우 맛있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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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noite